자 오늘은 된장 술밥 뚝배기 소고기 200g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주로 많이 씁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으면 저는 300g 넣어가지고 100g 치만 먹을게요 양파 반개 된장 하나 쌈장 하나 다진 마늘 조금 고춧가루 하나 소고기 기름에 잘 볶아줍니다 한 2-3분 가볍게 볶아주세요 물 한 컵 반 소고기 다시다 살짝 다이어트 중이라 잡곡밥 한 그릇 얇게 썬 애호박 바닥에 눌러붙은 건 없는지 한번 쓱쓱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씩 보충해 주시고 뚜껑 닫고 약불에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두부 원래 반모만 넣어야 되는데 남겨봐야 쓸데가 없어요 한번 넣고 담가주고 대파 조금 넣고 청양고추 조금 참기름으로 살짝 풍미 올려주면 끝 소고기 먹을 때 꼭 시켜 먹는 된장 술밥입니다 예뻐라고 이렇게 둔 거지 원래 이렇게 섞어야 돼요 단탄지가 아주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수향입니다 우츄우츄우츄 이게 대부분 소고기집에서는 많이 파는데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서 사먹으려면 돈 만원 줘야 돼요 아니면 고기 굽다가 남는 고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약간 감자탕 먹고 볶음밥 먹는 것보다 더 위한 게 그런 느낌이라 술을 한 두 명 먹었는데도 된장 숯밥 마지막에 딱 시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 밥 말아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 게 라죽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밥을 넣고 같이 끓였기 때문에 밥알에 쏙쏙 양념이 배들어 가지고 밥 말아먹고 밥 비벼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아 맛있다 저는 지금 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딱 맞는데 짜면 밥 두 그릇 드시고 싱거우면 맛소금 살짝 찢어서 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양념이 센 요리를 할 때는 굳이 좀 비싼 한우 쓰실 필요 없고 돈 많으면 써도 됩니다 그냥 저처럼 수입산 저렴한 냉동 고기 쓰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 하세요 빠이 고기 쓰세요 고기 쓰세요 고기 쓰세요 고기 쓰세요 고기 쓰세요 고기 쓰세요 아멘